잠시만요. 아이고, 다 멈췄다. 이게 뭐야? 된장국? 파무침? 아니, 이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부침 열고가 파무침? 에이! 가만. 이게 뭐야? 보라색? 좋아. 마지막으로 보라색만 한 번 맞춰보자. 나 정근석, 근기 안하는 위치. 아, 그럼. 이 정도쯤이야. 핀셋, 그렇지. 핀셋, 그렇지. 음, 그래. 잘 보여. 그렇지? 내가 이 짓도 오늘만 할 거야. 이 나이에 봉사 명령하기도 벅차. 뭐야? 쟤가 여길 왜 왔지? 실례하겠습니다.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여기야? 정인우라고 합니다. 홍석표 전 대표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핀셋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